예능이잖아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예능이었어 누가 봐도 그건 예능이었어 어라? 왜 아무도 없나 싶었다 진짜 오 오 오 너 언제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지? 아 이거 지네 이걸 지네 아 왜 죽었지? 언제 체력이 이렇게 깎였지? 진짜 왜 이렇게 내 체력이 깎였지 싶을 때가 있어요 진심 아 그니까 잘 끌어졌는데 못 먹었어 내가 아 포탑 맞아가지고 아 1렙이라서 포탑 딜이 많이 셌구나 오케이 아 개킹관네 진짜 일단 딸피로 만들었다는 거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 날아가 또 아 이제 뺄 것 같거든요 이 새끼들 이걸로 한번 날려봅시다 한번 귀환갑을 잡긴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슬 귀환갑을 잡긴 해야 되는데 템도 사고 그래야 된다고 킹받게 오케이 오케이 귀환 한번 합시다 히히 어 미스터 이가 어떻게 당하겠는데 저미러는 왜 저기 있지 모든 구석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마리스의 뜻이니까 절대 빛나겠다 안 보이네 아 이거 싸우니 아야 으으으으으으으 실패했다 아씨 까비 구 날렸다 까비 방향전환을 좀 실패했어 날려줬어야 됐는데 아니야 내가 좀만 방향전환을 잘했어야 됐어 충분히 이거 잡을 수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 일단 날려주고 여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어? 어라? 진수의 총 이게 아니었는데 일단 날려서 위치는 일단 파악하고 오 화염이 이글거린데 미드가 좀 밀리네 이틀 두고 있는데 갑자기 묶어 난 또 복귀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테 싸워줘야되나 아 한테를 싸워줘야되나 어떻게 되지 모르겠네 이 상황에서 이틀 두고 이젠 진짜 가야된다 이젠 난 진짜 가야돼 그래도 애쉬 좀 친거 같은데 이번판 애들이 할거 같으니까 전 다시 그거 합시다 난 다시 이제 요 2인공룡로 가가지고 제압하면 될거 같은데 여기서 한 번 쏴주자 한 명을 기절시키긴 했는데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이 새끼 올건데 숨어있죠 숨어있죠 미스터 이가 와야되는데 미스터 이가 어딘지 보이지가 않네 미스터 이가 어딘지 보이지가 않네 미스터 이가 어딘지 보이지가 오케 오케이 조아스 조아스 오케이 아야야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까피 그래도 애쉬 좀 쳤다? 저기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내셔남작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내셔남작 잡으러 가 아 근데 이러면 뭘 들고 가야 되잖아 뭐야 내셔남작 안 잡고 가도 됨? 모르겠다 애들이 잘 밀면 알아서 잘 밀겠지 진정 내 잡을 것 같은데 저거 뽑아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 그랬다 야호 좀 하지 않았나요? 좀 하지 않았나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